태국의 마지막 밤을 보낼 이곳은 어디일까요? 자, 갔으러 가자. 미용실인가요? 아니, 미용실이 아니야. 이발솔이야, 이발솔. 시안이 머리가 좀 많이 길어서 머리를 좀 멋있게 하고 머리 때문에 시안이 쪼야 갈리지. 태국 것이 150이야. 150밥. 아빠는 시안이가 이거 한 거 우리 50밥밖에 없는데. 내가 그럼 못 산 거 아니야? 우리한테는 또 특별한 기술이 있잖아. 네. 헬로우. 헬로우. 헤어컷 헤어컷. 헤어컷. 언니. 100밥을 깎아줄까? 디스카운트. 디스카운트. 티스. 티스. 오, 아이디랑. 오, 시안아. 시안이 50밥. 오케이, 오케이. 시안. 3분의 1 가격이네, 아이는. 잘 됐네. 50밥이면? 1800원 정도 되는 거예요, 1800원. 스테이컷. 어, 타이스타일? 타이스타일? 아,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텐데 또. 아, 이거 불안한데? 아, 진짜. 오케이, 오케이. 어? 조금 이상한 분위기긴 한데. 네. 시안이 얼었어? 시안이 얼었어? 시안이 얼었어? 너무 많이 달라는 거 아니야? 뭐가 빨랐어. 또. 시안이 왜 이렇게 빨라. 잘 모르는 거야. 아니야. 맛있는 거야. 우리 시안이 될 거야. 어, 많이 쳤어. 어, 잠깐만. 어, 뒤에를 너무 많이 잘라 마시는데. 어, 뒤에 많이 잘라 마시는데요? 아니야, 많이 잘라 쟤. 자장님 머리는 막 길 거니까. 저 사람 다 깎아버려요. 왜요? 시안, 너는 지금 양반이야. 저 뒤에 있는 애보다는. 피부가 더 깎아버렸어. 근데 쟤는 완전 다 깎아버렸어. 대머리 깎아버렸어. 대머리 깎아버렸어. 아, 이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? 잠깐만. 저 진짜 불안해요. 아빠, 너. 나 머리. 너 머리 스토리도 있어? 뭐가 잘못 불러가고 있다는 거지. 어떻게 해? 어, 잠깐만. 시안이에요? 시안이에요? 아, 옆에. 어, 시안이에요? 어, 위리 굿. 위리 굿. 위리 굿. 아까 그 친구처럼 됐는데. 아버지! 빨리, 아버지. 시안아. 스탑을 외치세요. 시안아, 아빠 혼날 수도 있겠다, 진짜. 시안이 굳어가고 있어. 표정 좀 보세요. 시안아, 너 앞말이 없어졌어. 안 말해. 알아. 너 애기 때 머리를 들어왔어. 네? 벤틀리 같아. 벤틀리 같아. 벤틀리는 머리 다 없어졌어. 어쩌면 벤틀리가 더 많을 수도 있어, 지금. 아이고, 사장님 스타일로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뭐예요, 또? 스크래치. 아이고, 아이고. 한 번 봐도. 오 마이 갓. 시안아. 여기, 여기, 여기. 번개맨, 번개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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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. 멋있어, 멋있어. 멋있어, 멋있어. 멋있어, 지금. 시안아. 너 완전. 세 군데? 펜설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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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펜설맨이네, 펜설맨. 시안이는 어때? 마음에 들어? 어? 이렇게 해서 한국으로 갈 거야? 네. 오케이, 알았어. 아니, 근데 앞머리를 너무 이렇게, 너무 일자 이렇게 뜨는 거 아니에요? 안 멋있게도 포즈는 시안입니다. 눈빛도 하면 멋있게. 그렇지. 시안이 머리 이렇게 한 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. 이런 머리는 처음 봤어, 아빠는. 이런 시사이로 맨날 살 거예요. 자,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추억.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네요.